국민들과 과연 대통령이 소통을 하고 있느냐 권력과 권력을 사실 대통령도 5년 권력이지 않습니까? 위임해 준 건데 우리 주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권력자가 평생 이 권력을 가져갈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계속 있는 건데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입틀막 사건도 그렇고 사실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정부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우리를 정말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위기 좀 어떤가요? 설 민심, 설 연휴 앞두고 많이 또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청년 얘기에서 말씀인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도 엄청 젊은 여성분인데 제가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본인 얘기가 딱 그거더라고요 지금 미용실에 손님이 너무 없다 미용실에 손님이 너무 없다 그래서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그런 얘기는 그냥 해요? 변호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정치를 한다는 것도 모르는데 요즘 장사 잘 되시나요? 한마디 하니까 술술술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친구들하고 꼭 제대로 투표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이 연탄 봉사를 했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높아진 물가와 무너진 민생경제에 대한 한탄이 참 크십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정치권도 그렇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누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외침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민생경제다 당연합니다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얘기를 민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과 이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공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언론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속보로 들어온 거 이 얘기를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염려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속보 뉴스였는데 개혁신당 제3지대 빅텐트를 쳤다는 개혁신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서 이른바 새로운 미래 세력 이낙연, 김종민 이쪽 세력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뭔 일인가 11일 만에 결별을 한 셈인데 아까 방송하기 전에 오셔서 뉴스를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고발하느라고 그만큼 다이내믹하게 지금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뉴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거의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가 아닌가 새로운 미래인데 하는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 정말 과거 구태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구태 중에 구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그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다 생각이 있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우리 무너진 민생과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오직 이재명 대표 비판 그 하나 말고는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뭉쳐봤자 이게 어떤 발전이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은 이낙연 이준석 설 전에 설 당일 전날이에요 손잡았다고 해서 어? 아니 두 사람이 같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잡으면 마이너스니 손잡으면 마이너스니까 손 안 잡을 것이다 라는 평론가들의 분석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합쳤단 말이죠 합쳐서 뭔가 시너지가 날까 했더니 이준석 대표 원래 있던 개혁신당 당원들이 반발했죠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 배복주 전장현 관련해가지고 전 부대표 얘기하면서 막 개혁신당 원래 당원들이 탈당하겠다 나가겠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탈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생각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당 이후에 함께 손잡은 이후에도 계속 답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안 맞는 잘못된 만남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원래부터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네거티브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 역량이 역할이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이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끼리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네거티브끼리 모아놨다 아니 뭐 양두구역 이렇게 외치던 당대표가 이제는 뭐 개도구역을 하려고 저렇게 뭉치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만큼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민심이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아무런 파장도 없지 않을까 앞으로도 우선 무풀인가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민심을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정치적 공학으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누구 친소관계로 누구를 놓고 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이라는 당명만 보자면 개혁을 하자는 건데 지금 모습은 합쳤다가 11일 만에 다시 떨어지고 결별하고 이런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죠 날선 비판을 저는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이재명 대표 비판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게 과연 우리 정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책을 내놓고 지역을 시장을 다니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사람들 만나고 셀카를 찍고 그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탠스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데 또 이른바 운동권 세력 청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차원에서 좀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을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거거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다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표진만 갈아서 마치 자기들의 정책인 것처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좋다 그러면 바로 입법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런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는 거 그거 이상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지하 공약 이런 거나 맞습니다 저출생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이나 대부 이자율 관련된 거라고요 대부 이자율 관련된 거나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정책 능력이 있으니까 수권 정당이니까 정책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하든가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맡고 승부시키거나 그러면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선용 선거용으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걸 과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총선 때 과연 어떤 판단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총선 때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유권자들이 저는 아무리 뭘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유성열 정보화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자기들이 지금 느끼는 민생과 고물과 이런 걸 생각하면 결코 저는 정부 여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없지 않고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속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번만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역으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행위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저는 전혀 투표할 의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역할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행보 지금 보면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CEO랑 배우 이정재 씨랑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메시지를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용한 행보? 아니면 약간 물 밑에서 복귀를 준비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김건희 여사는 그냥 집으로 따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뭐 국민들이 알고 하늘이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이걸 어떤 타이밍에 자기가 나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검찰에 출석해서 주가 조작에 관해서 수사 제대로 받고 명품백 관련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무슨 넷플릭스, 이정재, 배우니 이런 게 아니라 검찰청에 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도 아쉽다 이런 표현 박절하지 못해서 아니면 이게 정치 공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과는 당연히 안 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변호사님의 얘기 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설 대담 이후에 사전 녹화 대담 이후에 이게 해결됐다 아니면 이 정도면 수면을 가라앉겠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질문 자체가 너무 좀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이걸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표님을 테러했던 그런 확신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는 대담을 잠깐만 뉴스에서 흘러나온 것만 봤는데 이게 대담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 소통이 아니라 일반적인 홍보 홍보 그 수준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대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터뷰할 때 또 얘기하고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위로를 드리고자 직업상 어쩔 수 없더라고요 봤는데 미니 다큐식으로 해서 대통령 씨를 소개하는 약간 러브하우스 느낌 옛날 예능에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장면하고 저는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오기 전에 탄핵 따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아마 탄핵 따기 직전에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하셨어요 억울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였죠? 예 맞습니다 당시 청와대 나오기 전에 이번에도 약간 자기 홍보식 인터뷰를 했다 민 대통령도 그래요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고 해결됐다고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늘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행보하셔야 된다 제2부속실 좀 만들어 놓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민주 진보 진영에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행보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